장구의 신 박서진 그룹표 뭐라고 써있죠? 아니 그 앞에 행사의 신 최정진 우리는 신 끼리 만나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잘하죠? 서진 잘하죠? 그리고 서진씨 내가 여기 서진씨를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? 그런데 내가 서진씨를 촌일하려면 나는 내 마음뿐이 아니여 그리고 관계자가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 어디 계세요? 강진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? 우리 강진수 회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불렀어 그래서 우리 회장님한테 또 이렇게 인사하고 사업을 하신대 다음에 또 그렇게 불러준다잖아 제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사진 하나 같이 찍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꿈이었어요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불러줘 어디 봐야돼요? 어디 봐야돼요? 그리고 그냥 보내면 안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 할게요 서진씨한테 앵콜 한 번 더 해달라고 여러분 괜찮죠? 자 한 번 봐 소리 제일 나아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가면 다른 행사장 갈 때마다 앵콜 한 번 추가될 때마다 1억씩 받거든요 근데 회장님 얼굴을 보니까 코도 커지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복스럽게 생기셔서 제가 한 곡 더 하고 들려가도록 올.. 한 곡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강원도알이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! 아직은 또 틈이 잠깐! 잠깐! 지금 땀이 내가 마음을 아는데 땀이 눈을 못 둬 지금 좀 닦아 닦고 하라고 이렇게 열정적 그래서 제가 선진이를 좋아합니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선진이를 제가 이렇게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눈을 얼마 전에 리모델링했거든요 제가 ... 그래서 땀이 잘 들어갔네요 이제 눈이 커지다 보니까 이эт 나도 엄청 들어갔거든요 자! 그러면 제 oper 자! 박수하게 됩니다 collapses 這커루! 이.. 바람이.. 바람이.. 이.. 바람이 아.. 아주 자리 청양아 아닌 부끄럼 찾으라니 사랑을 와로 청양아로 만나봐서 아리아 리스시리 아.. 아.. 도전 아리아 리 이 콩하게도 멀어버린다 아비나리 고마워치고 왜 내 아름다워 아이고 넌 맞추고 넌 맞추고 넌 맞추고 이 동계 왜 너 어린가 아비나리 씨리 씨리 이 콩하게도 멀어버린다 이 콩하게도 멀어버린다 아이고 지금 더 차고 그래 이걸로 하는 거 이걸로 하는 거 다시 다시 이겨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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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나리 믿지 못하고 넌 맞춘 나고 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